러너 지름길 안타 러너 안전빵 러너 멀어 존나 멀어 이겼다 또 이겼다 뭐야 어? 어? 잠깐만 어? 근데 러너 너무 멀다 이거 러너 너무 멀어 이거 옛날에 만나요 좋아요 지금 살아있네 레츠 로이드 망대하고 이 플레이를 시청자분들께 마침비 따잇 막자올스타 문제점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자 막자올스타분들 문제점 피드백 해드릴게요 아 뭐야 시장부터 탱키 당했구만 아 이거 안쌌어야지 틴킬라 할 수 있는데 이거 초반에 그쪽 막아보려다가 틴킬라고 이거 안해야돼 이거 막자분들 막자분들 이거 초반에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네 막자분들 올사분들 이거 초반에 이거 하시면 안 되고 일단 보자 피드백 해드릴게요 자 러너가 열심히 일단 양창의 차 달리고 있어요 오우씨 부서 모르는 부서 오우씨 좀 더 아찔한데 네 여기까지 뭐 잘하고 있고 근데 얘는 왜 지렁길 안타요? 지렁길 왜 안타지? 물론 저렇게 가도 차이는 많이 없지만 보통 올사들 아 이거 러너들 지렁길 탔는데 지렁길 안타 여기서 제가 봤을 때 틴킬를 아 이거는 러너 바보네요 러너 바보다 러너 에이 드리프트를 하면 되나 이거 이 상태에서 에이 드리프트를 하면 되는게 아니라 그냥 갔어야 돼 이 드리프트 말고 그냥 집진해야돼 드리프트하면 감속 뜨는데 당연히 차속도만 봐 110대야 110대 어떻게 지렁길 타 이거 어 이거는 러너 러너 때문에 진거다 이거는 어 초반의 사고는 어차피 러너가 따라왔어요 맞죠? 초반의 사고는 러너가 따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러너가 이 봐봐 계속 실수하네 여기서 러너가 실수가 많았네 대가리 여기 실수하고 이렇게 이렇게 주인이 불안불안하지 오늘 베타 영국이 주인이 많이 불안하네 막자의 틴킬도 있었지만 러너가 삽을 많이 팠습니다 마트렸어 러너 마트렸잖아 러너 개꿀 러너 빠뜨렸다이 아 러너 더 따라왔네 같이 가야되네 와 러너 잘 빠뜨렸다 러너 또 빠뜨렸어 미치겠다 러너 또 빠뜨렸어 러너 그냥 또 빠졌는데 이런결로 아니 러너 잘 교육했어 아니 러너 잘 교육했어 뭐냐 빠지냐 몸싸움에 러너 보자 일단은 초반에는 뭐 별거 없구요 이거는 초반에는 별거 없구 잘보세요 러너가 문제에요 진짜 오늘 일단 11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맞죠? 11은 문제없고 리프터가 문제입니다 잘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러너랑 같이 가요 이렇게 툭툭치면서 러너가 일단 툭툭치면서 가는데 이제 사건의 발달은 일단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러너를 내가 하나 둘 셋 툭 밀었어요 아니 왜 빠지는 구간으로 라인을 잡냐 당연히 내가 툭치지 자 러너를 빠뜨렸습니다 아무튼 몸싸움 해가지고 테칸이는 툭 밀어버려요 저리 가라 이러면서 빠뜨리고 저는 빨리 도망갑니다 구주 쓰면서 맞죠? 구주 쓰면서 구멍가고 근데 또 중요한건 다 따라왔어요 맞죠? 금방 따라왔어요 바로 뒤에 있어요 맞죠? 근데 마지막 바퀴도 몸싸움에 날라가요 잘보세요 여러분들 자 잘보세요 여기서도 한번더 맞아요 아니지 이거는 그냥 내가 구주 때린게 없는데 이건 그냥 무치 싸움 하려고 한건데 아니 뭐 픽맞았다고 핑키 대시는데 아무튼 결론은 맞았잖아요 두 번이나 레타야 너 렉키 타볼래? 너가 막자 해볼래? 내가 반대로 너가 대워볼게 어 야 못가게 막아 못가게 막아 나 꼬리는 안할거야 나 꼬리는 안할거야 봉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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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야 렉만 날리지 말고 렉만 날리지 말고 봉쇄해 봉쇄해 못가게 봉쇄하자 야 양사이드 앞이랑 뒤에 다 막아 어 봉쇄해 봉쇄해 드실까 한글자막 by 한효정